모든 칠부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오남용을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특히 두드러기에는 환부에, 팽진이 일어난 부위에 스테로이드 로션이나 연고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두드러기라고 내원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요. 실제는 두드러기가 아닌 다른 질환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질환들,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드러기 정의와 양상을 이야기해볼 텐데요.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팽진입니다. 피부 표면이 하얗게 혹은 벌겋게, 벌레에 물린 것처럼 피부가 볼록 부풀어 오르는 것이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보통은 경계가 명확하고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데 간지럽고요. 그 부위는. 그 다음에 팽진 부위에 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이 건조해서 생기는 인설이나 각질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거나 수포나 진물 같은 것들은 없는 것이 두드러기의 특징입니다. 물론 두드러기 환자가 부풀어 오른 팽진 부위가 간지럽다고 막 심하게 긁거나 하면 상처나 진물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두드러기만으로 피부 표면에 인설이나 수포, 진물 등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두드러기는요. 보통 이제 30분 정도 아니면 1시간 이내에 막 긁지만 않는다면 팽진이 조금 가라앉죠. 물론 이때도 막 긁으면 가렵다고 긁게 되면 피부의 표면에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더 심해지고 주변으로 이제 확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기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질환 중 하나는 피부염이죠. 피부염은 용어 그대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두드러기에서 피부가 부풀어 오른 팽진이 생기는 이유는요. 두드러기가 있으면 이제 피부 주변에 피하에 있는 혈관이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에서 이제 빠져나온 유출된 액체가 진피, 표피 밑에 있는 진피 조직으로 새어 나와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때문에 표피 변화는 없어서요. 건조함이나 수포나 진물 같은 그런 변화, 피부 표면에 변화가 없는 것이 두드러기인데 피부염은 피부 표면 자체가 표피 변화부터 이제 발생을 합니다. 가렵고 붉어지고 건조하고 인설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증상이죠. 그래서 피부염인 경우에는 환부가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환부가 넓게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좁쌀 모양으로 오돌토돌한 변화가 만지면 오돌토돌한 그런 변화가 군데군데군데 혹은 군집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염은 피부가 겹쳐지는 마찰이 가해지는 부위, 팔 오금이나 겨드랑이 주변, 목 주변, 허리띠 벨트라인 주변에 잘 생기죠. 그리고 이런 피부염을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두드러기는요 손을 대지 않으면 한두 시간 이내 사라진다고 했죠. 반면에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런 것들은 표피의 변화가 생겨 있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 수일 이상 환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양상 시간으로 두드러기와 피부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와 피부염의 간별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모든 칠부 피부질환에 스테로이드 외용제는 오나묘을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특히 두드러기에는 환부에, 팽진이 일어난 부위에 스테로이드 로션이나 연고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두드러기 팽진이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피층이 부풀어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죠. 피부 표면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두드러기에 굳이 진피층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피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피부 표면에 도포하는 것은 무의미하겠고요. 긁지 않으면 보통 한두 시간 이내 가라앉기 때문에 간지럽다면 환부에 시원한 냉찜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원한 물로 씻어내면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두드러기와 피부염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피부에 도포한 후에 로션 같은 거 막 바른 후에 오히려 피부 표피가 예민해지고 자극이 취약해지면서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죠. 두드러기와 혼동하기 쉬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은요 실제 경험상 보면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분들은 원인 불명으로 만성적으로 두드러기던 피부염이던 막 혼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만성적인 상태로 발전했을 때는 피부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염상의 피부질환이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처음에는 한 가지 질환으로 시작되었다가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피부장벽이 약해지고 면역체계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양상의 피부질환으로 동반되기도 하죠. 따라서 두드러기던 피부염이던 피부질환은요. 진단명 구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급성인지 혹은 만성인지 그런 상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급성적인 피부질환은 두드러기던 피부염이던 항이스타민제 혹은 단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재발을 반복한다면 이런 약물의 장기적인 사용이 오히려 이제 피부의 면역체계를 더 무너뜨리고 복잡한 피부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부질환이라면요. 이제 정확한 체질진단, 그 다음에 생활교정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망의 칭찬이 희망의 칭찬이 한글자막 by 한효정